룸메에 있어서 조용히 해야되네 배고파서 어쩔 수 없죠 배고파서 어쩔 수 없죠 배고파서 어쩔 수 없죠 배고파서 어쩔 수 없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맵질이 됐네. 맵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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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진짜 잘 어울리는 절차하네요 이제 팝팝우처럼 늘어났어요 느낌은 그냥 넣어주네요 그냥 먹어봤어요 아니지..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! 너무 맛있다. 룸메 깨요 룸메 깨요 룸메 깨요 룸 룸 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